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 입니다 저는 지금 강상면 시나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가성비 최강의 앞쪽에 지금 현재 앞쪽에 초등학교 보이는데 초세권 그리고 양평 시내권 금메토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제 눈으로 보면 지금 현재 영상보다 바로 앞에 초등학교 보이실 건데요 자 버스 용량이 400m 초등학교가 600m 그리고 양평 시내가 차량 6분 거리에 있는 그리고 남양평 IC가 차량 8분 거리에 입지 최강의 토지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앞쪽에 숯불들이 지금 평탄지 인데요 숯불들이 자라 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앞쪽에 보시면 지금 이제 이쪽 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광토 작업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 면으로 해 가지고 18m 정도 나오니까요 집 충분히 지금 현재 이쪽을 바라보고 바라보고 집 앉힐 수 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보시면 평생 조망권이다 지대가 저희 주택 자체가 지금 현재 보시면 토지에서 앞쪽으로 주택 한 채 두 채가 있지만 그 앞쪽으로는 반대편으로는 평생 조망권을 가졌다 이쪽이 지대가 굉장히 지금 현재 풀이 나 있어서 못 가는데 아래쪽이 지대가 굉장히 높다 우리 주택이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으시면 평생 조망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굳이 집이 오히려 앞쪽에 두 채가 막고 있기 때문에 사생활까지 보호된다 그리고 조망권으로는 평생 조망권을 갖고 있는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250평 도로 22평 포함이구요 자 중요한 평당가가 평당가가 100만원 매매가가 2억 5천만원이 나온 특급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 시세 토지 시세가 130만원 이상이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라든지 양평 시내권이기 때문에 기본 평당가가 130만원 이상이지만 우리 토지 금매로 인해서 평당가 100만원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목은 임야 용도지역이 보존관리지역 인데요 저희 토지 끝쪽 옆쪽으로 구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변구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보시면요 입지 채강 그리고 가격 깡패 전원주택용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하시면 앞쪽으로 지금 이제 저희 풀이 많이 자라 있어 가지고 제가 잘 보이지가 않아서 못 보여드리는데 이쪽으로 포광토에서 높게 앞쪽에서는 가릴 거 없는 평생조망권까지 만들어 주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은 집이 지어져 있고요 오른쪽 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끝쪽으로 해서 지금은 지금 펜스 펜스 쳐져 있는데요 옆쪽으로 해서 넓게 넓게 토지 만들어 주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자 교통 편리한 지역 내 초세권 시내권 가격 깡패의 최강의 입지 토지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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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